넌 이 세상이 저절로 굴러가는 것 같지? 세상 굴리는 새끼들 따로 있어. 작업 다 끝낸 말입니다. 바로 정리해. 오랜만에 꼴통이 하나 그러나? 별명의 저승사자라고 검거율이 이렇게 불어였다나? 일 하나는 똑부러지게 하던 놈이란 소리네. 아까 근거는 뭐예요 도대체? 한마디로 제왕이지 제왕. 여기는 같은 빵제비 가치들 부여도 급이 달라. 뭘 봐 인마. 맥돼지같이 생긴 새끼를 진짜 내가 씨. 선수들 깨워라. 금고는 8호방 따개비. 운송은 4호방 심학규. 난 딱 거기까지만이요. 나 타고 간다. 벽 같은 빵 생활 맨정신으로는 힘들지. 대한민국 전부 내 우영을 만들거야. 이 놈의 교도소 참 재밌어. 은근 내 스타일이야. 은근해. 은근히 스승바구니. 은근히 스승사님.